야야야, 오늘 음악감독 사고나서 못 온다니까 야, 막내야 네? 니가 음악 틀어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? 야, 우리 다 베테랑들이야, 다 맞춰줄 테니까 일단 틀어, 야, 공연 시작한다 아이, 진짜 나도 모르겠다 성모님, 성모님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? 네, 점심에 주주총회가 있고 잠시 후 김 형사가 회사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 형사가?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? 기자들 손에 넘어가면 다 끝이에요, 알았어? 에이씨 아, 열받아 더우니까 에어컨 좀 틀어요 네 뭐하세요? 에어컨 좀 틀려니까 아무래도 창문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틀었습니다 어, 임 사장님 아, 접니다 김 형사 아, 벌써 왔어 네,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이고, 오랜만 오랜만입니다, 임 사장님 오랜만임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어요? 임 사장님 앉으시죠 아, 예 그, 길고양이도 손님이니까 내 대접은 해드려야지 성모님, 와인 네 와인 괜찮으시죠? 최고급 와인인데 이야, 제가 임 사장님 덕분에 그럼 비싼 술을 먹어보네요 못 먹어보네요 한 병 더 있습니다 아, 한 병 더 오케이 음, 스멜 한 잔 받으시죠 아, 예 제가 먹는 게 많이 아까우신가 봐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까워, 아까워 주기 싫어 어, 와인은 아까우니까 내 식사라도 대접해드려야지 아, 좋죠 성모님, 식사 준비해 주세요 네,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뭐하세요? 식사 준비해달라니까 네, 잠깐만 근데 바쁘신 김 형사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오셨을까요? 어, 임 사장님 그거 다 좋은데 죄는 짓지 말고 삽시다 김 형사님 나한테 이러고도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? 거 뒷감당,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식사 먼저 오늘은 특별히 최고급 스테이크를 준비를 드려야 하는데 아직 덜 익었어요 아 전 한 통 받겠습니다 아, 여보세요 아, 여보세요 아, 나야 어 아, 여보세요 확실한 거지? 오케이 아유, 임 사장님 아유, 임 사장님 일을 어쩌나 임 사장님 밑에 있던 김 비서 아시죠? 김 비서? 김 비서가 우리 쪽에 증언을 해주셨네 어떡하지? 임 사장, 너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아유, 어이가 없네 나만 죽을 수 없지! 내가 말했지 뒷감당 못 할 거면 건들지 말라고 아유, 아유, 참 뭐야, 뭐야, 씨! 아, 임 사장 내가 네 놈 잡는데 보험 하나 안 들어놨을까 봐 넌 이제 끝이야 에이, 씨! 갔네 봤어 골 좋네, 김 형사 잘 가라 오, 야 잘 가라 합!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하나 주지 3초 살 동안 다리 밑으로 지나가 봐 3 2 사장님, 어이, 에이, 에이 아, 에이 아, 나 아 그러니까 내가 까불지 말랬지 아하 아하 아 아 아 아 어디 마진 거야 아 아 아 김 사장님 스테이크를 준비 임 사장님? 임 사장님! 임 사장님! 아 잠깐만요. 임 사장님! 임 사장님! 임 사장님! 아니 괜찮... 임 사장님! 임 사장님! 잠깐만요! 임 사장님 내가... 테두리 할 거지? 임 사장님!